상추들! 안녕하세요! 네, 이상원TV의 개그맨 이상원입니다! 와, 어떻습니까 여러분? 드디어 대방의 스튜디오에서 첫 촬영입니다. 일단은 뭐 넓어져서 좀 좋고요. 방에서 할 때는 이게 약으로 넓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, 한 번 촬영을 시작하면. 근데 지금은 이제 혹시나 카메라가 잘못됐나? 아니면 확인차 나가서 점검도 다 할 수 있고. 잘 보이죠? 에? 오호. 자, 그래서 기분 좋은 첫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예전에 레고 자동차 6개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테크닉을 하지 않습니다. 아, 저는 테크닉까지는 안 해요 그랬었는데 레고 코리아에서 테크닉 자동차를 보내줬습니다. 상우 씨, 레고 테크닉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또 한 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몰라? 내가 테크닉 뭐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야? 거기까지 빠지면 너무 이게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는 건데 아, 너무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또 아주 기분 마음으로 조립을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. 어떤 것이냐? 요즘 가장 핫한 구라키 시론! 우호호호호호호호호 우와, 이거 진짜 어마 무시하죠? 하, 테크닉까지 또 빠져들면 어떡해요. 감사드리고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제가 제대로 한번 열어서 설명과 조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못 버리겠는데? 박스 너무 예쁜데? 박스가 너무 예쁘죠? 옆에도 뒤에도 이렇게 여기 지금 구동계 설명부터 해서 여기에 시트, 핸들까지 이렇게 어떻게 내는 것이다 이런 걸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길래 이걸로 사람들이 다 핫한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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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보십니까 여러분? 부가티의 왼쪽 이 면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하나하나 박스인가봐요 오 열렸다. 오 그렇습니다. 와 여기는 휠입니다. 자동차 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중간은 설명서네요. 설명서가 무지하게 뜨겁습니다. 오늘 기대라면 글렀다는 얘기죠. 그리고 설명서 한 번 더 우와 설명서가 두 권입니다. 일단 두 권 아 이것도 설마 이것도 아 이 안에도 많다 많아 파이어 4개 그리고 13번째 봉지가 하나 나와 있네요. 자 제대로 됐습니까 여기? 우와 우와 이거 한 번 제가 조립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게 30억이 넘는 자동차예요. 30억이면 보통 뭐 사지? 아예 경험이 아닌데? 아 진짜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다 박스가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리고 1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두죠. 자 3번 여기 순서대로 아래쪽에 나와놨고요. 1번 박스부터 한 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제가 테크닉을 안 왔는데 아 또 예보내주셨대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. 성덕입니다. 외고한테 선물을 받고 와 자 우리 대망의 조리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자 지금 뭔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5번 봉지까지 끝냈습니다. 아까 봤을 때 13번 봉지까지 있었거든요. 반도 안 했다는 얘기죠. 여러분들도 이런 큰 제품 할 때는 3시간 이상 하시면 안 돼요. 저도 지금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였거든요. 저도 이거 조금 쉬었다가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들고 싶습니다. 변화상화 다 왔어 이제. 네 끝났어 장장 8시간 만에 피크닉 부가티 실온을 완성했습니다! 의지의 한국인 집중력 하나는 끝내주는 이상훈TV의 이상훈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아 진짜 눈물 아니에요 객기름입니다 정말 너무나 각고의 노력 끝에 이 테크닉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테크닉 입문자입니다 오로지 지금 이 테크닉을 완제품을 만들어 본 건 사실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인데 이 테크닉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진짜 테크닉 제품들이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부품들을 그냥 껴맞추고 껴맞춰서 이게 뭘 만드는 건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 엔진이 되어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 압범퍼가 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쌓았다 보면 막 울려요 와 이거 하나씩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쾌감 진짜 대박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테크닉까지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테크닉 이 부가티 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 부가티 시론이라는 차는 부가티 베이론의 후속작입니다 부가티 베이론도 어마어마시한 슈퍼카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 단 제가 비용으로 한 두 대 정도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신형 자동차 부가티 시론인데 이게 전 세계 500대 정도밖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우리가 뭐 그거 살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슈퍼칼을 네고 샀잖아요 정가는 57만원입니다 통치 부수는 3599개에요 3600여 개 정도 됐는데 뭐 장난감 치고는 조금 고가의 물건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테크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뭐 거의 필구 제품이다 굉장히 핫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면 아 뭐 우람하고 네 여기에 이런 그릴들 그리고 요런 모양들 굉장히 잘 표현해 있고 요런데도 그쵸 그 부가티 자동차 실물로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영상으로만 보셨을 텐데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놨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은 요 C라인 있잖아요 요 C라인 이게 이제 부가티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그 내부를 한번 봤더니 내부에도 요 C라인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뭐 2인승이에요 저 뒤에 못합니다 예 뒤에 다 엔진이에요 어마무시한 엔진들이 들어가 있고 요기 앞에 보시면 그쵸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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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방 좀 저급한가요 표현이 아무튼 다시방 앞에 있고 아 요기 기어가 보이잖아요 기어 기어가 조정이 됩니다 탁 탁 뒤집어주면 운전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운전석으로 아 아 만들면서 진짜 뭐 계속 우와 우와 하면서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뭐 사이드미러 네 있구요 열어보면 이야 운전석의 계기판 여기 지금 그쵸 오 운전대도 굉장히 똑같이 여기 지금 클라스 요렇게 세 개 보이잖아요 요거도 지금 굉장히 똑같이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가 패들 싱구트처럼 딱딱 패들 잠깐만 뭔가 안 해가지고 잘못 만들었나 딱 움직여줘야 되는데 탁 그렇죠 딱딱 가죠 가죠 아무튼 대단하고 뭔가 안에 막 톱니바퀴들이 군대군대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계속 이게 막 움직인다라는 얘기에요 같이 자 여기도 움직여볼까요 같이 해서 핸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 왜 안 움직이지? 뭔가 잘못 만든 느낌 여러분 테크닉 초보입니다 에? 저도 분명 최대한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뭔가 좀 에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 이게 바퀴가 이렇게 원래 탁타서 돌리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뭐가 어디 걸렸나? 어우 신업이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안 움직이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실망하진 마세요 자 안에 본넷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넷들을 딱 열어보면 자 안에 그렇죠 요거 지퍼 보이죠? 지퍼 디테일 이거 뭐겠어요? 백 백 아 그렇습니다 나 쇼핑 가요 백화점 가요 그러니까 두바이 부자 누님들이 여기 백 하나 딱 놓고 이거 차 타고 이 차는 그냥 쇼핑용이야 백화점 쇼핑용 이거 뭐 어디 어? 마셀도 못 가 2인승이잖아요 만약에 애기가 있어 여기다가 카시트 유모차 태워 그러면 아빠 어떻게 아빠는 택시 타고 따라와야 돼 그 정도로 허세 있는 자동차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 허세도 아니지 뭐 슈퍼칸데요 그쵸? 이 부가티 시론의 제로백은 실제 자동차의 제로백은 2.5초입니다 100km까지 밟으면 2.5초간에 나간다는 얘기에요 어마무시하고 최고속도가 460km대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420km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왜 제한을 해 420km를 거면 어? 제한할 거면 고속도로 딱 사정 맞춰서 110km로 제한해 버려가지고 그 카니발 11인승처럼 롯다 걸어버리면 그쵸? 슈퍼카 샀는데 110km 밖에 안 나가 그 정도야 안전상의 이유로 걸었다고 해야 되지 460km가 최고속도인데 420km로 제한을 걸었다고 하면 뭐 이게 아리아 방구야 뭐 아무튼 보시면은 와 또 옆면 보시죠 그쵸 쭉 앞에부터 훑어주면 와 이렇게 해서 바퀴도 예술입니다 이거 보시나요? 브레이크 패드? 브레이크 패드가 안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 와 어떻게 여기도 있냐 이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460km이니까 뒷바퀴까지 다 달리는 거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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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뭐 브레이크 패드 몇 피인가 뭐 한 8피 되나 어 아무튼 뭐 굉장히 예술이고 뒤에도 뭐 어 끝내 줍니다 우와 뒤에 이 테일 램프가 일자 테일 램프가 또 특징인데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고 뒤에 요런 것들 마우라라고 해야 되나요? 아 다나가 좀 저급하죠? 아무튼 뭐 요런 것들 아 부가티입니다 나 실온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엔진 아 이거 뭐 엔진 어?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? 자 이렇게 하면 엔진이 오 움직입니다 엔진이 움직여 오 오 오 오 엔진 오르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르르 하하하하 대박이죠? 와... 몇 기통이야 이거? 아까 조립할 때 둘, 넷, 여섯, 여덟 한 16기 통 되는 거 같아요 16기 통 엔진이 이거 한 번 더 보여줄까? 앰단 fe souvenir 밑에, 밑에 있다 거품 paljon pyramlaf 아닙니까? 진짜? 하.. 어떡해 나 테크닉.. 하.. 미치겠네.. 그래서 바퀴도.. 어? 사룡구동이거든요?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..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테크닉 초보입니다 입문했어요 입문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만들지 않았겠습니까? 다 뜯을 수 없고 어떻게 방향이 안 된다고 다시 이거 어떻게 뜯어도 내가 손이 막 부러질 것 같아 여기 봐 여기 지금 이거 봐 다 까졌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할 때 보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계속 지진할 거야 여기가 지금 까졌다고요 자 아무튼 자 진짜 아 그리고 이 부가티 시론의 정말 큰 특징이 자동차 키가 하나 더 들었어요 이거 자동차 키 근데 이 부가티 시론은 자동차 키가 두 개인 거 아세요?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원래 시트 색깔 자동차 키가 있더라고요 그 키는 그냥 시동을 걸고 이 달리는 용 그냥 운전용이고 이 회색 키 여기선 약간 실버 키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색 키가 어떤 키냐 최고 속도가 아까 제가 420키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슈퍼카에서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하다가 이제 진짜 슈퍼카로 만들어주는 그 키를 표현을 해냈어요 물론 이 막대기가 조금 거슬리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그냥 키처럼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냐 얘가 또 이거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또 여기 보시면은 저쪽 안쪽에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쑤셔요 그래서 돌려주면 스포일러가 올라옵니다 우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스포일러가 쫙 내려가고 이렇게 돌려주면 스포일러가 올라오고 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타라라라 돌리돌리로 오피타 완벽하진 않다는 점 제가 아까 그러니까 뭘 표현했냐면 이 자동차 키가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두 번째 키잖아요 그거를 이 스포일러가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레고 대단합니다 아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지 와 아무튼 뭐 감동 그 자체인 부가티 실온을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테크닉을 조립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게 약간 이걸 이제 구동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테크닉 제품이나 새로 나온 테크닉 제품들 중에 이 파워 펑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그거까지는 진짜 내가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막 뽐뿌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정말 새롭게 오픈한 스튜디오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아 정말 장장 여덟 시간의 노력 끝에 이 부가티 실온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너무나 뿌듯하고 앞으로 아 이제 테크닉까지 할 수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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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